이번 시간에는 유령을 좀 더 무섭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. 여기 제가 준비해놓은 게임이 있는데요. 이 게임에서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있죠? 그런데 이 고양이와 유령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유령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. 뭔지 아시겠죠? 이렇게 고양이와 유령의 거리에 따라서 유형이 무서운 표정을 짓게 하면 좀 더 게임이 실감나 보이겠죠?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이 유령과 고양이 사이에 거리, 이만큼이 거리겠죠?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각자의 x축의 좌표를 알아내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유령에 대한 유령이 고양이와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무서운 표정을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스프라이트는 아니 우리가 필요한 블럭들은 이 유령을 선택한 자 이곳에다가 이 블럭들을 배치해서 이 유령이 동작하도록 하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? 첫 번째로 유령의 x좌표 그렇죠? 두 번째 이 고양이의 x좌표를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유령의 x좌표에서 고양이의 x좌표를 빼면 그것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좌표 값을 알아야겠죠? 자 지금 선택한 스프라이트는 뭔가요? 유령이죠. 자 현재 선택한 스프라이트의 스프라이트의 x좌표 즉 유령의 x좌표를 알고 싶을 때는 자 여기 있는 동작에 있는 x좌표를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고양이의 x좌표를 알고 싶으면 현재 선택한 스프라이트는 유령이기 때문에 예 현재 선택한 스프라이트의 스프라이트가 아닌 다른 스프라이트의 x값을 알고 싶으면 관찰해서 찾아야 돼요. 자 한번 볼게요. 자 유령의 x좌표는 동작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있는 x좌표가 바로 현재 선택한 스프라이트의 x좌표입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양이의 x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것은 관찰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x좌표 오브 라고 적혀있고 고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야옹이로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것이 이 고양이의 x좌표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의 x좌표는 100이에요. 즉 고양이는 현재 x좌표 100에 위치하고 있고요. 여기 있는 유령의 x좌표는 200입니다. 200입니다.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고양이가 이 유령의 위치까지 가려면 얼마큼 더 전진하면 될까요? 100만큼 더 전진하면 되겠죠? 그럼 바로 이 100이 고양이와 유령 사이의 거리입니다. 자 이걸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있는 이 유령의 유령의 x좌표인 200에서 고양이의 x좌표인 100을 빼주면 결과는 100이 나오죠? 바로 이 100이 이 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리 즉 고양이가 유령에게 오는 유령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오려면 100만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죠.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유령에서 고양이의 위치 인 x좌표를 빼주게 되면 그것이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럼 스크래치에서 빼기는 연산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. 자 그 중에서 어 이 x좌표는 뭐예요? 유령의 x좌표 에서 야옹이의 x좌표를 빼주면 이것이 바로 이 둘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. 제가 더블클릭해보니까 100이 나타났죠. 즉 둘 사이의 거리는 100이다라는 뜻이에요. 자 그런데 이 고양이와 유령의 위치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둘의 위치가 바뀌었죠. 그러면 이제 유령은 100에 있고 고양이는 200에 있어요.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자 이것은 100이고 빼기 200을 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00이 될 겁니다.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마이너스 100이 됐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거리잖아요. 거리에서는 마이너스가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둘 사이에 얼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얼만큼의 어 둘이 떨어져 있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는 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실행한 결과가 100이면 그냥 100이 되고 이것을 실행한 결과가 마이너스 100인 경우에도 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그냥 100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자 연산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. 자 이 중에서 절대값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이 절대값 안에다가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블록이 실행된 결과가 100이면 이 절대값 때문에 100이 되고요.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100이 됩니다. 즉 양수는 그냥 양수 음수는 그냥 음수는 양수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에요.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유령이 현재 고양이와 자신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을 한번 추가시켜볼게요. 자 이거를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에다가 넣고 자 여기 있는 이것을 이 안에다 착 갖다 놓으면 이 유령이 계속해서 고양이와의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. 자 어때요? 지금 계속 유령이 이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죠? 자 저기 있는 저 빠르게 바뀌는 저 숫자가 이 고양이와 유령 사이의 거리에요. 자 한번 가만히 있어볼게요. 자 점점점 줄어들고 0이 되면 0이 되면 이렇게 서로 부딪친 것이 되는 것이죠. 자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?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빼고 이것도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. 그리고 말하기는 없앨게요.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와 유령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느 일정한 거리가 되었을 때 거리보다 둘 사이의 거리가 작아졌을 때 그때 유령이 무서운 표정을 짓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